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원리스 홀, 비전홀,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승돌 같이 서로 다 해외 승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여기 지금 계십니다. 이걸 말씀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이란 재무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과 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 종교적인 그룹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종교 그룹이 3개였습니다. 첫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세파입니다. 이 바리세파는 자신들이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었다. 그러한 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바리세란 뜻도 자체가 분리되다.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이들은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율법의 조항을 준수하는 것에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대부분이 이들은 서기관들이요. 율법학자들 이들이 다 바리세에 속해 있었어요. 문제는 경근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 삶 속에 경근의 내용은 없어 탐욕과 거짓과 비난과 정제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사두계파입니다. 이 사두계파는 바리세파에 비해서 숫자는 좀 적습니다. 소수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부와 권력을 다 장악해버린 집단이었어요. 이들은 로마의 권력과 그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대체사장 계급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 문화를 그렇게 많이 수용을 해가지고 있었고 율법에 있어서도 바리세파와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바리세파는 모세오경 뿐만 아니라 라삐들의 전통 탈무도나 미시나 같은 것을 꼭 똑같이 율법으로 인정을 했지만 사두계파는 오직 모세오경만 율법이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특별히 부하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계파들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천사라든가 영의 존재 무슨 이런 전혀 영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지식적으로 이해되는 것. 그래서 바리세파와 사두계파가 늘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그룹은 에세네파입니다. 이 에세네파는 현실적인 정치 같은 것을 관여하지 않아요. 전혀 관심 없고 전부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 가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쿱란 지역에 있는 동굴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동굴들이 많더라고요. 동굴들. 그러니까 자연 동굴들이에요. 동굴들에 거기서 거주하면서 걷기와 금욕생활 그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수도원 방식의 삶을 에세네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세례요한도 에세네파가 아니었나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외에도 헤롯당파가 있고 또 세롯파가 있었어요. 이들은 정치적 그룹들인데 헤롯당은 헤롯을 지지하는 그런 정치적 그룹이고 세롯당은 유대 독립을 추구하는 민족주의적 집단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세롯당 출신이 있었어요. 세롯으로 불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 종파 분파들을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각자 다 서로 그렇게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그랬지만 이 경쟁상대였던 이들이 적대적 관계였던 이들이 유독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서는 전부 다 원리세가 되었어요. 마태문 21장에 보면 이들이 로테이션하면서 다양한 각도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르시아인으로부터 바톤터치를 해가지고 이제 사두계파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사두계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 부활과 영적인 것 싹 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부활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 웃기네. 무슨 부활이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공격하는데 기독교의 신앙은요. 기독교의 신앙은 한마디로만 보금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와 하나는 부활이에요. 이 기독교의 핵심이 이 두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와 저주 인간의 모든 허물을 완전하게 다 씻어주시고 그야말로 이 부활을 했다 이 말은 모든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영적 진표란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게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의 선물로 영원한 새로운 변화를 준 것이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신앙생활을 한 데 있어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참 자유 참 평안 참 해방 참 기쁨 참 능력 참 소망을 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부활신앙을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주일 그 기간만 기념을 하고 평상시에는 부활신앙을 놓치고 살아요. 평상시에 부활신앙을 놓치는 것 이거 보통 잘못이 아니에요. 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가 현장에서 영향을 입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부활신앙을 놓친 거예요. 부활신앙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부활신앙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천양기차입니다. 우린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순간순간 육체로 돌아갑니다. 순간순간 세속으로 돌아갑니다. 순간순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 가치를 두고 사는 이 서러운 인생이 순간순간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서러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론 인생이에요. 영원한 거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 본론 인생인데 자꾸 서러운 인생에 빠져 이 부활신앙을 놓치는 순간에 그 어떤 권한과 역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부활신앙 하나 믿고 생을 바쳤어요. 24시 부활신앙 누리는 거 중요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거의도의 부활이 주는 생명력이 넘치는 이것이 24시에 이게 있어야 영향력을 입힐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증오 축복합니다. 첫째로 날로 새로운 신앙생활입니다. 23절 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합니다. 그 내용이 24절로 28절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한 집에 7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맏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죽었어. 그 맏아들이 죽었어. 그 부인이 과부가 됐단 말이에요. 혼자 사는데 애가 없어. 애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둘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결혼합니다. 또 애가 없어. 또 죽었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가지 다 아무도 자녀가 없이 죽었고 그 부인도 죽었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그 부활이 되었다고 하면 누구 아내가 되느냐. 일곱 명이 다 결혼해서 일곱 명이 아내가 되었었는데 그럼 누구 아내가 된단 말이냐.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것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비꼬는 말이죠. 지금 이 내용은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에 등장하는 율법 내용을 가지고 이 궤변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랬습니다. 형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후사를 보게 돼요. 이것을 계대결혼법이라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계대결혼법 이 제도를 둔 이유가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장작 계성입니다. 장작 장작 구약에 보면 장자를 다 장자를 최고로 모든 언약 전달자였거든요. 장작 그래서 장작 계성 대를 이어야 된다. 동생이 행수에게 장가를 가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첫 아들은 형꺼예요. 돌아가신 형꺼예요. 그 가문을 잇는 유일한 인물이 첫째 형의 아들이 되고 둘째부터는 자기 아이가 되는데 형의 유혹을 이어받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기고 두 번째는 이제 혼자 된 여자가 그 당시로서는 살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돌보기 위한 취지도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본문의 내용과 같은 일이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기 힘든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의 허구적인 질문에 대해서 29절에 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지금 성경의 내용을 내용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완벽한 오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는 윤리 도덕적으로 교훈이 되는 내용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영적 실체를 알아 라는 것입니다. 영적 실체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보여주 것입니다. 원래 인간 상태 왜 인간에게 생로 병사 이 문제가 생겼냐 왜 인간에게 12가지 영적 문제가 있어서 갈등하고 염려하고 불안해 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 원인 자공자가 누군가 그럼 여기서 빠져나온 길은 어떻게 어떤 길이 있는가 이런 영적 실상은 성경에 밖에 답을 주는 그런 말씀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고 무지 하면 이런 것들이 전혀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지식인이요 권력 있는 아주 돈이 있는 최고 엘리트층 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 영적인 부분에 완전 무지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우리보다 훨씬 세상적으로 존경 많은 사람들 영적인 아무것도 몰라요 모릅니다 영적인 말이 뭔 만지도 몰라요 이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모세가 주어진 일법 지키는 것 이것만을 중요시 했어요 부활은 인정하지 않고 천사 마귀 존재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영혼 또 부인했습니다 마치 지금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신학자들 한국 신학대학 이런 한신대 종교 과에 많이 싸나 연세대 이와여대 신학과들은 다 신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안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영적 본질을 부정합니다 영적인 근본을 부정합니다 예수님 묵고기 두 마리 떡떡 오체만 먹었다 말도 안 예수 무려 그렇다 오해 예수님이 하신 기적 하나도 인정 안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간 이성과 상식을 만족시키는 부분에만 인정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일시문지 지속으로 교묘하게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도록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도록 수년 수십년 교회단에도 영적인 부분 깨닫지 못하도록 영적인 부분 깨닫는 사람들은 뭐요? 문제가 오면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영적으로 바라봅니다 그거 못해요 죽을 때까지도 못해요 영적인 눈이 안열려가죠 영적 속용이 돼서 뭐 듣기는 들어요 지식적으로 알기는 알지 전혀 적용을 못합니다 영적인 체험 못해서 요즘 모든 차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지요 그래서 도로교통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능이 좋은 내비게이션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되지 않으면 실제로 효과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한 가지 효과가 뭐예요 바로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가 되어야 돼요 왜냐 도로 상황이 지금 매일매일 바뀌고 있어요 뭐 공사한다고 뭐 이딴 게 없어지고 없던 게 생겨나고 이런 새로운 지도가 자꾸 생겨나는데 업데이트 안 하면 변동된 상황에 대해서 전혀 대처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과거에 비해서 더 발전했어요 요즘 핸드폰 앱에다가 핸드폰 앱을 그렇게 넣어가지고 내비게이션 실시간 정보입니다 실시간 실시간 정보를 받습니다 일정 기간이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교통정보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고 심지어 주변에 맛집이 어딘가 관광업소가 어딨냐 주차장이 어딨냐 두드리면 다 다양한 정보를 줍니다 어떻게 그걸 받아요 내비게이션 업체에서 먼저 그런 것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고객에게 편리하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요 여러분은 매주 업데이트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업데이트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완표가 주어지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사두의인들이 비롯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영적 업데이트가 안돼요 영적 업데이트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입당해 오시므로 구약의 율법을 완성했어요 구약의 율법 구약시대 끝났어요 새로운 시대 복음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업데이트가 안되었으니까 계속 해서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영적인 업데이트가 안되는 사람들은요 소통이 안됩니다 대화가 안됩니다 대화가 아무리 말해줘도 알기는 알겠는데 안되요 대화가 안됩니다 금방 표가 나죠 우리가 매주 유목사님 통해서 한 주간 있을 메시지를 강사다 전도자들 또 핵심 쫙 나오자라고 그거까지 그 맥심 딱 정리가 안되면 대화 안됩니다 그 흐름을 못하니까 흐름을 못하니까 영적인 방향을 못 맞춘단 말이요 여러분이 영적 업데이트를 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내가 영적 업데이트를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예배에 그냥 참석했다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이미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요 예배 시간에 답을 줍니다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영적 업데이트 강단 통해서 매주 업데이트라고 하나는 부르시는데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영계 사람들이 지난 과거 비전 버전에 맞추지 마시 바랍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매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최신 버전 이걸 늘 사용해야 된다 말이에요 변화 명시되지 마시고 아멘 그래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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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다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날마다 새롭다 날로 날로 새로운 신앙생활 참된 누림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30절입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오해하고 있던 사두견들에게 실 예를 들어서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이후에는 이 땅에서 처럼 결혼할 필요가 없다 결혼할 필요가 없다 결혼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질서지 천국에서의 모습은 아니다 이 말씀을 보면 평상시에 부부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주 반가워 할 거예요 아이고 저 왼수부터 왼수로부터 해방이 되니 시원하다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천국 가르침도 같이 한다 생각봐도 섬뜩하지 이 땅에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또 부부 검실이 좋은 분들도 있어요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반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가지신 모든 선입견 평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벗어나야 돼 본문에 주장하는 사두견들의 논리도 부활이 있다고 하면 형과 동생 간이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 뭐요 지극히 인간적 생각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한 사람 특징을 보면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인데 객관성 있는데 모든 걸 그렇게 적용해 부활 이후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틀을 가지고 묶여있으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는요 완전 새로운 질서 속에 사게한다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부활 이후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우리의 상태가 바뀌게 된다 이때는 육신적인 제한적 삶이 아니다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다 모두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이런 영적 가족된 존재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라고 공동체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을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노할진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오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리라 하신이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을 믿는 사두개인들의 상황에 맞게 초록옥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정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가 호랩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때에 이미 아브라함도 죽은지 오래고 이삭도 야곱도 죽은지 오래되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현재 이 말씀 주는 이유가 뭐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겠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이야기를 왜 합니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죽은 죽은 자의 이름을 왜 됩니까 하나님이 전등자가 살아있는 내가 보이지 않았냐 믿음의 조상 이 가문이 다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살아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혼자 이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전에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뭐냐 책상 앉힌다 하나님이 딱 내 앞에 지금 나타난 느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30대 때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했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11시까지 잽니다 자고 저녁 먹고 자면 한 시간 반쯤 자요 자고 눈뜨고 세수하고 괴 오면 11시 반이요 아무도 없어요 문장가에 있어서 문을 열어가지고 혼자 유년부실에 딱 깜깜깜 막았다가 딱 들어가고 매일 밤 그리 들어갔어요 매일 밤 그리 들어갔는데 어느 날은 한 분은 문을 딱 두고 딱 들어가는데 언주야 이제 오냐 막 머리가 팍 서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고 너무 실감 났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그걸 팍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네 막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굉장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봐라 우주만물을 내가 다 만들지 않았냐 우주만물은 내가 말씀으로 다 돌아가고 있지 않냐 근데 내 관심은 지구밖에 없다 왜냐 내가 내 형상으로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을 지었는데 여기에서 이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독생자를 보내지 않았냐 그래서 내 독생자 예수가 와서 여기서 십자가 죽지 않았냐 그리고 부활해서 지금 내 옆에 있다 근데 내 관심은 어디 있겠냐 다른 건 다 돌아가 자연생의 은하기가 천 개든 백 개든 다 돌아가 내 관심은 오직 지구 이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전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자꾸 좁혀오는 거예요 그렇네 그렇네 70억 인구가 살지만은 70억 인구가 살지만은 나를 제대로 알고 나를 예배하고 내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확실하게 말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전도자가 있냐 너희들 단체밖에 없지 않냐 그 중에서 너가 지금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단임 목사 아니냐 아멘 이야 진짜 이번 주간 저 혼자요 혼자 신났어요 시큰노고 신나고 그랬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좁혀오는데요 너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제일 기뻐하는 복음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 주려고 제가 체험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70억 인구가 삽니다 거의 우상승자입니다 전부 다른 신성기입니다 전부 다른 신성기인데 제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성기면서 그 아들 예수고의 시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사는 사람을 보세요 미국 한국 보경 다 저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영국 아이고 이 시대부터 하나님을 믿냐 안 믿습니다 미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입니다 지구를 보세요 지구에 지구 75형 중에 예수 제도를 믿는 나라는 미국 한국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제일 뜨거워 그 중에서도 보세요 종교생활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성경적 신앙생활하는 단체 우리 단체예요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대표교회야 그러면 이 교회에 나온 여러분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여기 아무나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에 오셨다 하나님이 바빠가지고 뭐 하나님 바쁩니까 제가 이번에 그걸 생각해 평소 때로만 좀 멀리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우주만물 다스리라는 게 얼마나 바쁘시겠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 뭐 보고 계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오픈에 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반 집사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막 정가할 때 돌을 치잖아요 돌 칠 때 예수님 앉아 계시다 벌떡 일어나서 쳐다보신다니까 하나님 보좌 오픈에 서 계신 예수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 보면서 얼굴이 천사 같다라 두 대를 맞아가지고 돌무덤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옆에 돌무덤 있어요 그 상징을 적어내는데 돌무덤이 됐는데 얼굴이 천사 같더라 뭘 봤다고 보좌 오픈에 서서 예수님을 봤어요 이 부활신앙 가지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위드 이마누엘 누리는 이 사람은 세상에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실망자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묵상만 해보세요 내가 묵상하니까 그 감격을 주더라 그러니까 그 어디까지나 집에 와서 어젯밤 자는데요 기도를 딱 하고 자자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다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울 때 주님이 같이 눕는 느낌 있죠 야 실감 같이 잤다니까요 늘 그랬었는데 난 못 느꼈다니까요 근데 계시겠지 뭐 기도를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거를 실감했다니까요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겪을 때 우리 육신은 원래 상태 헐그로 돌아갑니다 먼지에요 먼지 돌아갔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혼이 갑니다 그리고 예수 거기서 제림하실 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부활체로 완전한 부활체로 영혼이 사는 부활체로 싹 바뀝니다 주님 제림하시면 사도 바울이 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될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 먼저 죽었던 사람이 변화되고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체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모든 실패와 실수 죄와 험을 싹 다 싣으시고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새 땅 새하늘에 영혼이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사는 거예요 잠시 살아요 구기자의 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기자 여기 보면 한국 남자들이 지금 다 무력해져 있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 약을 잘못 달아먹어서 그렇다 한 가지 약이 뭐냐 한 약 속에 넣지 말아야 될 구기자를 넣어가지고 남편들이 먹여가지고 다 구겨져버렸다 그래서 구겨진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기도했는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것을 사다 먹였더니 남편이 활기찬 남자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피자였다 구기자 구기자 피자 웃으려고 한 얘기입니다만 영적으로 이걸 적용한다고 하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단은 장식의 3장 사건 일으켜가지고 모든 인간을 다 구겨버렸어 다 구겨버렸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의 시도가 이전 상태로 완전히 피워주었어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난 후 완전히 달라야 돼요 복원 받기 전 복원 받기 전 완전히 구겨진 인생이 펴야 된다 사단은 인간을 멸망한 길로 이끌었지만 예수 거기서는 회복의 길 재창교 길로 열어주셨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구겨진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거기서를 만나는 순간에 회복되어야 돼요 피어져야 돼 피어져 이유 없어요 과거에 과거에 여러분이 아무리 구겨진 삶을 살아도 할지라도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과거에 염련 미래의 염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불안할 필요 없어요 과거에 사로잡혀 미래 같았다 다 상관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고 부활소망 가지고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누림을 주신다 영계 모든 성도는 살아있는 부활신앙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독수리 날개침 올라온 것 같이 영적으로 비상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내쉬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철리 이분은 시각장애인 우리에게는 파페라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과 함께 불렀던 Time to say goodbye 유명한 노래 많이 저녁에 불렀잖아요 안드레 보철리 원래 소경 아니었어요 12살때 친구들하고 축구하다가 축구공연 맞아가지고 그때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강영호 박사하고 축구하다가 시력을 잃었잖아요 시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이후부터 이 사람은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었어요 변호사 활동을 했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늘 깊은 곳에 하고 싶은 게 진짜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악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음악을 시작해서 각고의 노래 끝에 세계적인 반열에 섰는데 이분의 노래 저는 자주 듣습니다 얼마나 진짜 감동인지 몰라 그렇게 그가 이 놀라운 성들을 이끌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이 시력을 잃었을 때 가족은 날려가 나서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친구들마저 주위 사람들을 딱 그렇게 슬퍼했자마는 자신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딱 한 시간만 울자 그리고 이제 빨리 어두운 세계에 적응하자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다양한 역경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만사 형통 단 사람도 자기 원하는 대로 육신적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문제였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많은 아픔과 고통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을 생각합니까 현장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 현실의 상세기 이 삼장 현장을 이기기 위해서 안드라 보첼리가 생각 전환을 한 것입니다 생각 전환 생각 바꾸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 버리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 계시기 때문에 뭐요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미국 mbc 에서 하는 것이 아메리칸 갓 탈렌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자주 보죠 그 용갓 노래 뭐 부터 계속 온갖 기능 가지고 날아가면 mbc 바로 이제 중결에 갈 수 있는 아주 탁해가 벌어지면 근데 이걸 하려면 골든 비즈가 터져야 돼요 골든 비즈는 1년에 몇 번은 안 터집니다 근데 제앤 마르크스 제프스키라는 이 기독교인 이 여자가 나왔어요 노래를 보면 제목이 뭐냐 잇츠오케이입니다 제목이 뭐냐 아무리 잇츠오케이잉 왜 잇츠오케이냐 어떻게 나왔냐 자기는 지금 간 폐 척주암 암환자예요 간 폐 척주 살 수 있는 프로테지 2% 2%밖에 살리면 이 자매가 노래를 부릅니다 제목이 잇츠오케이잉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가 계속 나와요 그 노래를 들어보면 괜찮아 잇츠오케 잇츠오케 I'm ok 잇츠오케 간 폐 척추 다 암 살 수 있는 고칠 가능성 2% 그런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2% 2%가 적습니까 0%보다는 많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1분 30초에 1분 30초에 골든 비즈니 팍 터진 거예요 보금을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기독교 대학을 나온 여야 보금의 위력이 저렇게 크구나 저렇게 2%가 0%보다 많지 않냐 감사하는 모습 잇츠오케 괜찮아 괜찮다고 남이 뭐라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 심지어 죽으면 또 괜찮아 부활신앙 안가지고 이쪽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노래 부를 힘이 생기겠어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24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5시 영혼의 응답 세상 사람들 절대 몰라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영계 모든 성도들 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지어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막연한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 가져가야 주옵사사 날로 새로운 신앙생활 하게 하야 주옵사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분과 동행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